네, 이거 지금 그렇죠? ? ㅋㅋㅋㅋㅋ 자,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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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번에 대답해 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 대체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Winner, M centre! 안녕하세요 TWICE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쿠키 스튜디어에 오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지난번 브이앱 유료 팬미팅에서 게임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긴 팀 진 팀이 돼서 벌칙으로 오늘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했어요 나는 뭐 할 건지 아무도 안 물어봐줘 넌 MC 아니야? 그럼 MC는 뭐 할 건지 알아? 광고기 MC는 진해! 이크로 하면 진해! 미역가뜬! 미역가뜬! 두 개! 두 개! 아! 미역국 만들어! 어쨌든 진 팀은 요리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긴 팀이 심심하잖아요 트와이스티비 제작진 분들이 재미있는 게임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션이 있어요 뭐야? 꿀잼 분량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자신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사실 자신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만들어볼게요 좋아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지금 다 먹어야 돼요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트와이스 트와이스 자존심 한번 하고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트와이스 트와이스 짜잔! 파이팅! 멤버들이 손을 씻고 있는데 보이나? 여기 뒤에 여러분 깨끗하게 손 씻는 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정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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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증 인증샷 저 아까 전에 요리하려고 매니큐어도 다 지었어요 이거 봐요 보이죠 번들번들한데 아 아 안녕하세요 쯔위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 투 원 투 같이 식자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멤버들이 곧 요리를 한다고 해서 네 기대되네요 엄청 열심히 손 씻고 있어요 그죠? 뭘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저는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언니네? 지금 까르보나라 있어요 볶음밥 얘들아 볶음밥 어때? 까르보나라 있어요? 왜요? 없어요 남뽑기, 람뽑기 남뽑기 요리를 시작하는건가요? 전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손들 열심히 씻으시던데 Story 열심히 씻었을까요 이런 건 막 내 주잖아요 우리 좀 이렇게 nn 쭈이 아니지만 쭈이 아니지만 쭈이 2명이 잘 어울리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네 잠깐만요 정연씨 네 무슨 음식을 만들건지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일단은 이긴팀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담당을 했습니다 쭈이는 김밥을 먹고 싶어요 아 김밥 만들고 싶게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오케이 정연이는? 나는 볶음밥 볶음밥 오케이 재밌겠다 그러면 파스타 그럼 4가지나 만들어? 또 4개나 만들어? 한 번 해보자 개인플레이에요 지금부터 개인플레이에요? 나 한 번 해봐 보겠는데 자 시작 키워드가 더 하시면 돼요 네 아 내 자신감 떨어졌어 이거 봐 이거 그거잖아 복불복게임 그러면은 이걸 한 다음에 뽑힌 두 명이 어 쟤네님 요리랑 설거지하는 걸 도와줘 두 명? 아 한 명? 두 명 두 명 한 명 diyorum 한 명abol 한 명 자 시작 lets 우리가 둘이 이겼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잖아 아 느낌 안 좋아 제발 아 제발 나는 눈이 좀 좋은 편이야 제발 너무 걸렸다 안 걸렸잖아 제일 걸렸다 잘하네 잘하는 건 아니지 이게 은희지 촉이 잘하는 거지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걸렸어 뭐야 장난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안 꺼진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안 꺼진 거 아니야? 제대로 꺼졌어 나 이거 망했다 제발 이건 무조건이다 잠시만 아니야 이거 제대로 안 꺼졌어 제대로 꺼졌잖아 제발 우리 왜 이래? 은희 좋다 하나만 남으면 그냥 그냥 뭘 또 여기 안 돼? 몸무거 걸렸다 이번 판은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이거 진짜 못 먹으냐 아 제발 이 아저씨 진짜 아프겠다 진짜 떨린다 진짜 떨린다 아 돌리지 말았어야 됐어 됐어 괜찮네 아저씨 어디 갔어? 말도 안 돼 만약에 한 번 더 하고 채영이가 만약에 걸리면 채영이가 채영이만 하는 거다 만약에 네가 두 번 더 걸리면 아저씨 아파요 아저씨 미안해요 나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거 안 좋은 거 같아 이게 처음부터 되면 진짜 웃기겠다 재밌지? 진짜 무서워 뽕 어 진짜 무서워 뽕 야 나 무섭게 굴려 야 나 무섭게 나 무섭게 하기 알았어 마 마 마 마 마하니까 마 마 부 부 부 아 이거 무섭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아저씨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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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이 일단은 많은 게 되게 상당히 어려워요 되게 잘 터져요 잘 삐져나오고 안에 내용물이 저거 저거 나한테 도와줄게 기다려 나 진짜 아무것도 이해할 것도 네 다연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네 와 떡을 떡을 물 속에 물 속에 불려야 된대요 물을 근데 키지도 않았잖아요 박혀가지고 이거 떡이 굉장히 똑똑하네요 네 오 조연씨 네 아니 제가 양파는 잘 썰었거든요 네 근데 양파처럼 당근도 똑같이 썰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네요 당근이 더 딱딱해서 그런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볶음밥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래요 한 번도 볶음밥을 좀 만들어보진 않았지만 안녕하세요 멤버들을 위해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걸로요? 네 와 니는 되게 뭔가 되게 여자 여자 같다 어 며느리 같아 야 나도 다들 그런가요 다들 피하니 어떻게 잘나? 이거 짧게 이거 어떻게 잘나? 이거 어떻게 잘나? 난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 네 이걸로 해봐야겠다 오 며느리 며느리씨 사실 비밀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만드는 이 음식을 이따 시식할 때 생선식 음식 이정권 만들어 RUN 화이팅 화이팅 여름 개발 니가 아름다운 맞아! 맞아! 별거 아니야! 모모야! 당당하게 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봐봐!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8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의 막대기 하나입니다 아니요 예쁜나요? 언니가 있어요 이것은 8입니다 8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6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도움을 표로 합니다 샤샤샤 한번 해주세요 샤샤샤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제 손 문 닦기 여러분들 귀를 걸어서 제가 이 막대기를 6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옆에 보여요 쉬쉬 원 둘 셋 아 너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나연 언니 꺼 설거지 한데 여러분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매직입니다. 이거 다 끓였어? 응. 그래요? 맛을 봤어? 아직, 아직. 맛을 봐야지. 어떤 맛을 보고 짬지, 반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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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대박이야? 괜찮은데? 선생님은 좀, 약간 한 명만 못하면 내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것 같아. 괜찮은데? 쥬야! 저거 한 번 더 왜 다 두고 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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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게 무슨 떡볶이 맛이야. 그러면 이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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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한 명이 와, 일로와 봐. 응, 여기다 싸볼 해. 아니, 산정 좀 넣으면 괜찮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기다려봐, 내가 맛있게 시켜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딴 거 우리 공유 게임 아니야? 저기 자꾸 싸워 나도 안 보고 그냥 막 하고 있어 근데 막 봐봐 정연아! 아니 내 사람! 근데 나? 정연아! 너 알겠어! 정연아! 아니 나 오지마! 아니 오지마! 정연아! 정연아! 너 알지? 맛있어 맛있어 하면서 만들어야 돼 너 알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다 뭐 먹는데? 지효표 좀 하는 게 얻었어 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물! 이거는 그냥 고추장에다가 물을 빼라고? 고추장에다가 아 진짜? 응 풀렸어 디젤! 그러니까 이게 들러붙으니까 여기에 참기름 좀 가르고 레시피 안 왔어? 그리고 이거는 구워야 돼 그러니까 너무 너가 그 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끓였어 오! 안 되게 더 넣을까? 굳이 굳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아 오! 오! 이거 넣었어 이거는 좀 넣어봐 이거 넣어볼까? 이거 넣어볼까? 넣는다 일단 넣고 싶은 거 넣어서 말아봐 근데 나 잘하고 있는데 응 잘하고 있는데 왜? 좀 칭찬해줘 왜? 잘한다 야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밥 까먹었다 이거 잘했어 나 진짜 처음이야 언니 언니 어? 멍 좀 조회 좀 해봐 저 한국에 오기 전에 또 한 번도 안 해봤어 요리를 네 네 네 네 네 밤무지 밤무지 맞어? 밤무지요? 여기 있다가 오뎅이랑 밤무지 대단 끝쪽에 넣었어 이게 원래 이렇게 야 애들 다 한 시간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차피 이거 아 진짜 모르겠다 아 근데? 응, 필요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아, 뭐야. 이게 더 빠르지 않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호찌 잘한다! 내가 일단 해보고. thought you'd be my baby.